네 다음은 SPG를 한번 봐드릴까요? 노사신TV님이 올려주셨네요 29,420원에 10% 비중 더 담아도 될까요? 재무제표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재무제표 봐야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뭐 하는 해산지부터 먼저 알고 넘어가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 SPG는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 감속기는 여러 가지 종류의 감속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SPG가 우리나라 국내 감속기 시장의 50%를 넘게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중에 감속기 하면 SPG예요 공작기계 같은 데도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이 SPG가 이렇게 좀 오래 들어서 굉장히 강한 탄력들 나오고 있는 거는 로봇용 감속기 이거는 되게 조금 해서 굉장히 정밀한 그런 감속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이 로봇 관련주들을 상당히 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딱 두 종목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22,000원 할 때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 SPG였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만 원 아래 있을 때 굉장히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로봇 시장 쪽이 굉장히 커져갈 거예요 우리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하죠 뭐 1인 1로봇 시대 이런 게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삼성전자가 이 로봇 사업 쪽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인수를 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주주가 갖고 있는 거 그 지분에 대해서 콜옵션 거래를 지금 했잖아요 언제든지 살려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 관련되는 부분들은 커져가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렇다면 이 로봇용 감속기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일본에서 다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어려운 걸 해냈어요 이 SPG가 거기서 가장 선두에서 있다 물론 뭐 SPB 테크놀로지도 있지만요 그거는 적자 기업이라서 그리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라서 보기가 조금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 SPG는 상당히 하는 일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3,500억에서 4,100억 작년에는 4,400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게 예상치는 안 나옵니다 예상치는 안 나오는데 올해도 작년 수준보다는 조금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익 역시 마찬가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재무제표 봐달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봐드릴게요 이거 좀 더 자세하게 놓고 봐야 되겠지만 자산총계하고 부채총계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일단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라는 것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 유동자산이란 건 내가 지금 1년 안에 현금이 될 수 있는 돈을 얘기하는 건데요 분명히 유동부채보다 유동자산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리고 자산총계가 훨씬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부채비율이 65%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재작년에 90% 가까이 됐었는데 떨어져요 떨어진다는 것은 계속 기업의 내실이 다져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금 111억에 유보율 1800% 정도 되면 한 2천억 정도 회사에서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재무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워낙 좀 4만 원대까지 갔다가 워낙 좀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게 바로 치고 올라가서 전고점을 뚫거나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자 여기서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마 지금 22평선 자체도 지금 아래로 이렇게 꺾여져버렸죠 그리고 아래서는 62평선이 좀 받치고 있는데 지금 이 62평선 근처까지는 언제든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고요 현재 29,000원대에 매수하셨으면 그거 매수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간다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좀 기다리시다 보면 이 62평선을 찍는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는 그때 하시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